이번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 시간 중에 남자가 살아갈 때와 함께 더욱 특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남자가 사랑할 때 영화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영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촌스럽고 진솔한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투명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함께 손을 잡고 볼 수 있는 영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가족과 함께 유쾌한 웃음 그리고 따뜻한 눈물 함께 흘리시면서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희 영화 보시면 저와 같은 또래 10대 여러분들이 봐도 정말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